다음은 벨더 왕국을 이용한 연간을 이끌고 싸우고 조작된 정보론 분명을 쓴 나는 사형 디핑을 하루 앞둔 날 범친 탈출은 성공했으나 우린 수적 열쇠물 나의 부하들과 약혼여가 크지 않으나 하지만 나는 낫소드들에 의해 발견돼 낫소드는 인간과 낫소 낫소드가 된 나는 몸과 함께 막 넌 잠시만 기다려줘 이것을 벗어나, 놈들에게 나와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어 나를 방해하는 걸 모조리 박살내겠어 그렌즈가 높은 유지사장에 맞춰서 정보론 분명을 진행했으나 그렌즈가 높은 유지사장에 맞춰서 정보론 분명을 최종론 드렁해 엘소드들은 아직까지 나는 타오르는 복수심에만 휩싸여 수마 엘소드와의 싸움에서 나는 제어장치에서 해반되고 나는 나의 과거 일에 책임을 책임해 엘소드 엘소드